네 식물튜브의 식물아빠구요 이제 날이 좀 따뜻해져서 꽃이나 식물들 관심 있는 분들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양재동 꽃시장 가는 법과 양재동 꽃시장 안에서 무엇이 파는지 간단히 설명 좀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크게 섹션을 6개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요 화해공판장 본관이 있고 지하매장, 중도메인 점포, 가나동, 자재점포 그래가지고 크게 있어요 그거를 오늘 한번 알아볼게요 네 그럼 이건 양재동 꽃시장의 정문 모습이구요 자차로 왔을 때 주소를 어떻게 찍고 오셔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구주소로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이렇게 찍으시면 되구요 신주소로 찍으실 때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7 화해공판장 이렇게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버스로는 지하철 3호선 양재역 11번 출구로 나와서 성남 방면으로 가는 버스로 한 세너의 정거장쯤 가시면 에이티센터라는 곳에서 하차하시면 되구요 지하철 신분당선 양재시민의 숲역 매헌역에서 내리시면 바로 도보 가능합니다 네 이게 신분당선 매헌역 4번 출구로 나왔을 때의 모습이구요 오른쪽에 에이티센터 건물이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앞면을 보시면 파란색 버스가 서있는 게 보여요 그게 바로 버스정류장입니다 전철역과 버스정류장 바로 가깝고 여기서부터 이제 꽃시장 들어가는 거를 약도를 보고 설명드릴게요 네 이게 양재동 꽃시장의 전체적인 약도 모습이구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옆에 부분과 이쪽에 다른 부분을 좀 더 추가해서 그려놨어요 네 지금 설명드리면 아까 전철역 신분당선 타고 4번 출구로 나오시면 매헌역으로 이렇게 나오시면 바로 앞이 버스정류장 아까 파란 버스 서있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가 에이티센터 아까 오른쪽에 건물 보이셨죠 그러고선 양재꽃시장의 부출입구 여기는 영상을 추가해서 보여드릴게요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또 여기는 정문 주출입구 여기도 또 영상을 추가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후문 쪽에 남문출입문이라고 보통 하는데 현대자동차 건물하고 기아 모터스 자동차 건물이 나란히 쌍둥이 빌딩처럼 있어요 요것도 제가 동영상을 추가해서 어떤 모습인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이제 꽃시장의 이런 모습인데 하나하나 알아가 볼게요 첫 번째 아까 섹션 1로 했던 본관에는 전시 교육, 경매, 사무실 입주사 이런 거기 때문에 보통 손님들께서 가실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2번 화한 점포 써진 대로 꽃다발, 바구니, 화한, 그 다음에 수족관이라고 해서 물고기 파는 점포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써져 있는 대로 여기 지하라고 써져 있죠 그러니까 정문에서 이렇게 쭉 들어왔을 때 여기가 지하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을 거예요 요기 출입구, 요기 출입구로 들어가서 내려가셔야 돼요 한층을 내려가시면 지하 점포가 있어요 그 안에 파는 꽃들은 또 이제 영상으로 짧게나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많이 가시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가동하고 나동을 많이 가세요 여기에 파는 것들은 참 여러 가지가 있죠 가나동에는 뭐 관염류, 선인장류, 다육이, 양란, 동양란, 야생화 등등 팔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까 중도 메인 점포 여기는 써진 대로 생화, 1층에는 생화, 2층에는 생화, 절화랑, 그 다음에 절화, 자재, 조화, 소품 등등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가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쪽에 자재 점포라고 써진데 여기는 이제 관엽이나 야생화 뭐 그런 거 등등 심을 것들에 화분, 화분 받침, 비료, 농약, 씨앗, 전정 가위 뭐 그런 등등 등을 팔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식물팀을 운영하면서 계속 찍고 뭐 하는 것들을 요 바로 자재 점포 옆에 있는 가게에 제가 일을 하는 가게에서 찍는데 저희 가게에서는 관염류, 나무류, 상추, 고추, 토마토 같은 모종류 야생화류, 초화류, 허브류 등등 뭐 이거저거 다채롭게 팔고 있고요 예 전체적으로 간단 간단하게 곳곳에서 파는 물건들 일단 동영상으로 짧게나마 보여드렸는데 참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번외로 여기 나동 요쪽에 생화 매장 바로 앞쪽에 요기에 꽃시장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토스트 파는 장소가 있어요 그것도 영상 따로 넣어드릴게요 예 많은 도움 되셨으면 싶고요 요 약돌을 보시면서 요 영상을 재생하고 아니면 혹은 여기서 멈춰 놓으시고 이 약돌을 보시면서 꽃시장을 한바퀴 천천히 둘러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식물투뷰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다른 영상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